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3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오늘 특지방송인 만큼 다른 파도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가겠습니다. 보태봉 센터장 또 시간을 많이 확보해 드려야 되니까 뉴스 3부터 북북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 바이든 당선이 이제 곧 대통령으로 정식이 취임을 할 텐데 취임 첫날에 12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거라고 하죠? 네. D-3일이에요. 저도 미국 동부에 지인들도 있고 그런데 워싱턴에 있는 분하고는 통화를 한 번 했거든요. 살벌하답니다. 뭐가 살벌해요? 전투병력. 주방위군들이 그냥 길마다 쫙. 살벌하대요. 워싱턴 쪽에. 캡틀 힐 극이 이제 국회의사당이죠. 국회의사당 주변은 거의 전시 상태를 방불케 하는 정도로. 그 정도입니까? 연방군이 이렇게 나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중무장 트럭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게 미국 대선 대통령 취임식 풍경으로는 거의 제일 처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축제 분위기잖아 원래. 착 해가지고 4년 전에도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내가 더 많이 왔는데 오바마 때보다 더 많이 왔는데 사진으로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거기 쫙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갓블레스 아메리카 하고 막 그런 건데 지금 이번에 완전 꽝이라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도 코로나지만은 워낙 이제 캡틀 힐 습격 점거 사태가 미국 국민들에게 굉장한 충격. 오늘도 제가 뭐 방송을 좀 봤습니다만 그 디테일한 비디오를 보니까 와 이게 정말 심각하더군요. 어쨌든 20일이 되면 미국의 46대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이 취임을 하게 돼 있는데요. 1월 20일부터 2월 1일 사이에 굉장히 많은 행정명령 대통령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의회를 통하지 않고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일들에 서명을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2월 1월 20일 취임하자마자 100일 마스크 착용 캠페인. 왜냐하면 이제 사실 바이든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계속 마스크를 썼고 트럼프 대통령은 마스크를 안 쓰자 주의였고 그렇죠. 그래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캠페인을 좀 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힘들다 그래서 학자금 상환 이자 지급 유예하고 그다음에 아마 우리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은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재가입하는 서명을 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부 이슬람 국가 대상 입국 금지가 돼 있는데 이거 처리하고 20일 날은 검사 확대는 코로나19 확산 완화책을 서명한다 그래요. 그리고 22일 날에 코로나19 대응 경제적 구체적인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25일부터 2월 1일 사이에는 여러 가지 이민에 관련된 거 그리고 바이아메리카 미국 제품사라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한 법안 행정명령 이런 쪽에 쭉 서명을 하니까 어쨌든 그런데 지난 주말에도 미국 증시가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추가 스티믈러즈 패키지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는데도 어쨌든 미국 증시가 많이 빠진 건 아닙니다만 조금은 시큰둥한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죠. 은행주 같은 것들도 많이 빠지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에도 미국 주시장이 과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에 어떻게 반응하고 또 미국 국민들의 어떤 분열된 양상이 어떤 이벤트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가지면서 사실은 기대를 많이 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고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이제 뭔가 좀 안정감을 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분열된 제국이라는 책을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나요? 분열하는 제국인가 분열된 제국인가 그런 책 재미있게 읽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민사회인데 지금도 굉장히 지역별로 분열의 어떤 굉장히 뿌리 깊음이 있다 이런 책이 있거든요. 한 번 기회되면 읽어보시는데 어쨌든 정말 생경한 취임식 장면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참석을 안 하죠. 152년 만인가 그렇다던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1월 20일 취임식 때도 저희가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뉴스입니다. 공매도가 이제 3월 중순부터 다시 시작이 될 것 같은데 분석을 해봤더니 개미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했던 빚내서 했던 투자, 빚토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공매도 세력들은 한양대학교에 아마 이문화 박사라는 분하고 정상경 경영대 교수가 논문을 하나 실었는데요. 한국재무관리학회에다 논문을 실었는데 2016년 6월 30일부터 2019년 6월 28일까지 36개월 동안, 3년이죠. 하루 일 거래일 별로 공매도와 신용용자 그러니까 이걸 비교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걸 비교했냐 보면 하나는 돈을 빌려서 주식을 더 사는 거고 하나는 주식을 빌려서 주식을 더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동전의 양면 같은 성격이 있는 거죠.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거죠. 주식을 안 좋게 보고 빌려서 파는 거고 주식을 좋게 보고 돈을 빌려서 사는 건데 이 두 가지를 거래량 혹은 수익이 어떻게 됐나를 3년 동안 실제 다 분석을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 거래량은 이 36개월 동안 전체 시장 거래량의 8.69%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억의 거래가 있으면 8억 6,900만 원 정도는 신용 거래였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매도 거래량은 얼마였냐. 1.46. 그러니까 100억의 거래가 있었으면 1억 4,600만 원 정도만 공매도. 그러니까 신용 거래가 훨씬 많은 거죠. 6배 이상 많은 건데 금액으로 따지면 신용 거래 금액이 약 547조 9,270억 4천만 원이었고 공매도 금액은 309조 8,132억. 그리고 이렇게 해서 2배 수준이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공매도와 신용 거래 투자 수익금을 평균가와 보유기관을 토대로 추산을 해본 거예요. 추산.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네. 추산을 해본 거죠. 그런데 공매도 수익금이 약 9,175억 원이 넘었고 신용 거래 수익금은 233억 6천만 원. 공매도 거래 규모가 신용 거래 금액의 절반 수준이었는데도 일평균 수익은 약 12억 5천만 원 이상으로 신용 거래 3,182만 원보다 약 39배가 공매도에서 수익을 많이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구 결과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공매도를 세워놨어요. 지금 3월에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게 금융위의 공식적인 입장인데 공매도 쪽에서는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다. 신용 거래는 수익률이 안 좋았다. 그렇죠?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은 공매도 쪽에는 거의 막혀 있다. 왜?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 공매도 거래의 1.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신용은 누가 쓰는 거죠? 개인이 쓰는 거죠. 신용 거래는 개인이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둘 다 위험한 레버리지를 쓰는 건데 신용 거래는 사실은 거의 아무나 쓸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계좌를 두고 거기에 담보가 있으면 쓸 게 돼 있단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 열려 있죠. 그런데 공매도의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 외국인과 개인에 비해서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서 개인 투자자들은 훨씬 어렵게 돼 있다는 건 명확한 사실이에요. 이거는 1% 안팎의 개인 시장 점유율이니까. 그런데 개인이 접근성이 없는 데서는 수익이 계속 낮다는 건 기관과 외국인이 공매도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죠. 개인은 접근성이 막혀져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공매도에 대한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 있어요. 가격을 결정하는 기능이 있고 공매도의 어떤 시장 순기능적인 차원에서 여러 나라도 다 하기 때문에 열어야 된다. 그건 뭐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전제 조건은 뭐냐? 페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평해야 된다는 거죠. 접근성이. 그래서 3월 15일입니까? 16일 날 재개를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공매도를 멈춘 이유는 시장 때문에 멈췄어요. 최초에. 작년 3월에. 그리고 공매도 멈추는 거를 공매도 금지를 연장할 때는 어떤 논의들이 있어요. 그때도 많은 토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토론의 가장 중요한 논점은 뭐였냐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한 다음에 제도 개선을 한 다음에 이거를 열자고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지금의 공매도에 관련된 논점이 과연 그때하고 동일한지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이 많이 올라서 그때하고는 좀 다르니까 공매도를 열어야 된다. 사실은 3개월 전, 그러니까 9월 달에도 시장은 많이 회복해 있었어요. 물론 그때보다도 시장이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만 시장 때문에 닫았고 시장 때문에 연달하면 9월 달에 재개를 했어야 되겠죠. 어떤 면에서든. 그런데 사실은 그때의 논점은 개인과 기관 외국인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하자. 그리고 일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테미칼하게 이것을 완전히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완비돼야 되고 더군다나 개인들도 공평하게 공매도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명확하게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잘 발표도 안 하고 몰라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논점을 실종시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한양대 이문화 박사와 전상경 경영대 교수의 연구 결과에도 보면 공매도가 훨씬 더 수익률을 많이 냈다라는 것은 차별적인 정보와 접근성이 있었다라는 얘기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점.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지난주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매도 제도에 대한 정말 깊이 있는 토론도 좀 해보고 그래서 패널을 모으고 있는데 패널이 안 모아집니다. 솔직히.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말하길 좀 두려우신가? 그래서 사실은 정책적으로도 이것도 정치권에서도 공매도 금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또 더러는 제기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어서 상반된 의견들을 좀 모으고 또 학자들도 좀 모아서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공수표를 남발하게 돼 있어요. 지금 안 나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한쪽 얘기만 들으면 또 그것도 공정하지 못하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패널을 좀 모아서 정말로 이런 박사님들이라도 한 번 모셔보고 싶네요.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능한 1월 중에 한 번 저희가. 어쨌든 한 번. 2월까지는 어떤 결론을 낸다고 하니까 그전에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는 생각을 다 버리고 정말 우리 증권시장 또 투자자들을 위한 공매도에 대한 제대로 된 접근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기획을 해볼 텐데 여러분들도 좀 아이디어도 내주시고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얼른 가겠습니다. 지금 백신이 영국, 미국, 이스라엘 등등 굉장히 많이 맞고 있는데 노르웨이에서 이게 노르웨이 공식 발표니까 투정 보도가 아니고 그런데 실제로 이제 백신을 맞고 숨진 분들이 숨진 사람이 29명이 사망을 했는데 물론 이제 고령자예요. 모두 75세 이상이었고 4분의 3은 80세 이상 고령자였다. 이렇게 밝혀지긴 했는데 노르웨이 공중보건연구소. 이게 공식적인 얘기니까. 코테이션을 달아드리면 약한 사람들에게 비교적 가벼운 백신의 부작용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고령자들에게 백신의 이점이 미미하거나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문구만 놓고 보면 기저질환이 좀 심각한 분이 있는 분이거나 아니면 고령자 입장에서는 좀 주저하게 되겠죠. 그리고 어쨌든 노르웨이만큼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70대와 80대 노인 2명이 심장마비로 숨진 바가 있고 미국에서는 50대 의사, 포르투갈의 40대 간호사가 어쨌든 백신을 맞고 사망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이거를 아주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비전문가 입장에서 좀 주저스러운 별도 있어요. 왜냐하면 고령자고 아마 이런 고령자 중에는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러나 어쨌든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 보도에 공통된 백신은 화이자, 바이온테크, 바이오엔테크 거였다는 노르웨이에서는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거 외에는 접종할 사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금융시장 그리고 또 바이오 업체의 어떤 희비 두고 좀 엇갈릴 것 같은데 우리 입장에서도 좀 이게 어떻게 되나 이런 걱정이 좀 있네요. 왜냐하면 사실 문제가 되는 분들은 다 고령자예요. 사실은 사망률도 고령자가 훨씬 높으니까 그래서 사실 고령자부터 맞춰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전 세계에. 그래서 고령자니까 괜찮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논법도 잘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런 소식이 노르웨이 발로 들어와 있습니다. 뉴스 3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김인혁 팀장 얼른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가만히 나왔습니다. 바로 통화입니다.